자 방금 제가 이제 모든 게임물들을 전부 다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모나 세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 테이프 이크 테이프 다시 한번 모나 등장했군요 갑니다 렛츠 게이빗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? 부수고 부수고 이렇게 하고 터치 하나 아 이거 나 계속 클릭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레프트 어 뭐야 쟨거 아니야? 뭐지? 레프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보스를 못 클릭했어 보스를 못 클릭했어 이게 뭐야 8점 8점은 자주 세상하지 이거 그걸로 그리스도 라이스 오케이 성공 아 빨래 아 내가 여기 앞에서 그구나 오케이 오 이번에는 코스 true 성공 오! 보스! 잠깐만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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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제 됐다 어? 야 골드바 야 만살 현미가 얼마야 이거 어? 오케이! 성공 아 이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이 같아야구나 이거 오쩌코 아 이거 오쩌자야 오쩌 레프트 오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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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... 어느새... 원무습 너무 어렵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야? 원래 1초 안에 싹싹 사는 맛이 있어요 이거는 연사여여여여 뭐야? 다운인가? 헐 헐 헐 오케이 야 근데 이거는 원조조 쉽다 오케이 타이밍 헐 어? 아니 이게? 갑자기 기습공개 하는 거 봐요 얘녀석 와 이거 좀 빨개 싸자싸자하게 해야 하는데 빨개 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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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해 컷트하지 좀 어렵다 이거는 어? 야야야 큰일 났어 오케이 꿀조다 구메 구메 오호 클리어를 성공해 웨이징 웨이징 우어어 다운 오우 이게 오케 오 이 만에 성공 오케이 오! 야! 좀 위험하다 뭐야 이거? 아 물 피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보새 보새 예로 어? 아이 잠깐만 오케이 야 야 근데 이거는 더 싸졌다? 이상 게이들 비싼 줄 알았더니 오케이 아 어렵다 이거 하하하하 일반 뜸들이면서? 레프트 아 이거 뭐지? 조코를 어떻게 뽑지 이걸? 아 이거 조코볼 게 없네 아프리트 아프리트 아프리트